수백 번, 수천 번 나를 단련하고 재련한다 무릎에 태어난 내 운명을 더욱더 갈고 닦아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 그것만이 나의 길 준비하고 또 준비한다 오직 노력만이 나를 만든다 그걸 믿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리츠! 으아! 루드님? 여긴 어쩐 일로? 노력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해! 뭘 위해서 노력하는지도 모르고 뭘 노력하겠다는 거야? 아니 뭐... 그냥 될 때까지 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요? 소문으로만 듣던 강철의 전설은 다 거짓인 거야? 이래가지고는 그냥 방구석에서 노력 타령이나 하는 백수잖아! 강철의 용족이 아니라 백수의 용족이라고밖에 안 보인다고! 아니 그게... 역시... 할 말이 없어지니 이상한 소리만 내는군요! 너에게 무슨 아이디어라도 있나 시스트? 맡겨만 주십시오! 이번 달 특가 상품!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패키지! 엘리아스의 강자들과의 맞달죠! 정신이 쑥, 배기가 확! 눈물, 콧물 다 빼는 대감동을 선사해 드립니다! 마감 직전!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! 좀 비싼데? 깎아주면 안 되나 시스트? 다야님에게 부탁해 볼까? 이래가지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